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3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뉴스3 첫 번째 뉴스 역시 바이든 시대의 개막 아니 근데 정프로는 주식 빼고 다 잘한다 왜 그러세요. 나름의 저도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정프로 정프로 정방꾼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정방꾼 어제 아침 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서를 하고 백악관에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글쎄 뭐 제가 어제 좀 일찍 자고 뭐 어제는 또 좀 숙면을 취하느라고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제 그 CNN을 틀었더니 퍼레이드 장면하고 해리스 부통령 가족이 이렇게 쭉 퍼레이드를 하다가 백악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그 코끝이 좀 찡하더라고 특별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마이카 이민자 어머니는 이제 인도계 이렇게 돼서 전형적인 이민 가족의 2세대고요.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한 3년 정도 어떤 비즈니스 사람을 살아보고 저희 가족 중에도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친구 한 명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저런 나라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민자의 나라고 어떤 주인의식을 같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인데 글쎄 이제 4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됐죠. 그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가장 강조한 말 한마디를 꼽으라면 단합 유니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전을 끝내야 된다. 시빌워, 사실상의 내전 상태였다는 거죠. 왜? 미국 역사상 저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트럼프 연간에 있었던 이 국가의 어떤 분열과 내전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했던 이런 분열을 끝내야 된다라고 고소를 했고 나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동맹을 재건하고 어제의 도전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다시 세계에 관여할 것. 굉장히 다른 거죠.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트럼프 연간에 했던 고립주의를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분열이 아니라 단합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미국의 역사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양영 교수님 또 다른 분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상징적인, 물론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하면서 왼손은 성경에,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선서를 한 거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래요.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낡은 가운데 1800년대부터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의 성경 위에다가 왼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계로 다 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습니다. 뉴욕에서 저쪽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사는 퀸스 쪽으로 가다 보면 공공주택단지가 있는데 그게 트럼프 아버지가 개발을 한 거죠. 뭐 재벌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택사업을 통해서 큰 불을 일군.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서전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아버지한테 100만 불 들려서 시작했고 갚았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가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아끼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는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그랬던 건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모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동북부죠. 스크랜튼이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개인사도 어쩌면 굉장히 초년에 불운했죠. 와이프와 딸을 교통사고로 동시에 이뤘고 또 장남이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델라웨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본향이라고 하는 델라웨어를 떠나는 기자회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나오죠.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을 했던 아들이 또 암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숨지는 그런 굉장히 개인사로 보면 불행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8년 동안의 부통령을 마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섬긴 부통령이자 최초로 여성 흑인 부통령을 또 같이 동반자로 선택한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역사상 최고치를 정신했고 특별히 어쨌든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한 2, 3개월 전 그러니까 아니죠. 한 4,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이든이 만약에 되면 증시가 굉장히 흔들릴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기술주 나스닥 이거 굉장히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세. 두 번째는 독점의 어떤 반 독점 이런 법. 그런데 우리 상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사상 최고치를 치고 빅테크들 붓건하고 나스닥 취임식 날 올라버려요. 물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크게 오르는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나로 봅니다. 불확실성이 상식을 근거한 확실성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 가가 있죠. 특별히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공과 가가 같이 있는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사례는 불확실성의 시대였거든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특별히 대외 정책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트윗과 머리 액션 외에는 예측 가능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왜 올랐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대외 정책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땡겼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불을 좀 땡겨서 지금 자기의 임기 때 반영해 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감세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시대. 그리고 어떤 개인기에 의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상식에 근거한 절차에 근거한 확실성.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거를 시장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이제 열게 되는데 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대체로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연간에 있었던 정책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예를 들면 파리기후협약에 이제 조인한 사인을 하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간에 이제 트럼프 연간에 주목해야 될 그런 투자의 관점도 따로 순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코스닥 특히 중소형주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이 좀 어렵다. 네. 어제 그 얘기 했잖아. 정프로가. 오진 못 찾겠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일이 혹시 오지 않나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바로 반영이 된다. 어제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쫙쫙이고 코스닥이 많이 났어요. 그렇거든. 딱 방송하고 그런데 어제 코스닥이 2.08 올리고 네. 태용주 기다렸네. 들어간다 했더니. 네. 코스피는 0.71밖에 안 올랐고 삼성전자 현대차 다 안 좋았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 장 중에 매매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 방송 중에 매매했을지도 몰라. 코스닥이 일부 팔고 대형주를 갈아타지 않았을까.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라면서요.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 못 참을 것 같으면. 30만 해도 이렇게 반영을 하나. 그런데 어쨌든 이게 1월에는요. 원래 중소형주가 잘 가고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제니어리 이펙트 특히 한국식 제니어리 이펙트 1월 효과는 중소형주 상승 대형주 대체로 그냥 중소형주에 못한 상황 이런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그 문제에서 해결된 거죠. 12월 넘어가면 해결되잖아요. 나폐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좀 팔아놨던 중소형주. 다시 사는 그 매수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 아니래도. 어제도 기재부 금융위 정부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면 뭔가 이렇게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정책에 바로 수혜를 받는 게 뭐가 많겠어요. 중소형주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대형주는 이제 배당 투자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면 12월 말에 나 배당 받으려고 샀던 분들이 배당은 받았으니까 파는 그런 매도세도 좀 많고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은 지금까지만 보면 어제를 제외해놓고 대체로 대형주의 장이었죠.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프로가 막 비명을 지른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그런데 왜 그럴 것 같냐. 이게 전과는 다른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개인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1월 초부터 들어왔죠. 3,200포인트 찍어버린 건데 그 자금의 성격이 원래 주식하던 사람이 더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주식을 안 하던 분들이 결심했어. 새해부터 나 주식 해보겠어. 그럴 경우에 뭘 사겠어요. 안전한 거 가겠죠. 그렇지. 처음부터 그러면 제약바이오하고 IT기술조회 조그만 거, 재료주 이런 거 찾으러 다녔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PB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뭐. 사상전자 현대차 사세요. 사상전자 경기 좋아진다니까요. 지금 꼭 손님이 사신 이 가격대가 역사성 고점이겠어요. 이렇게 샀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것들 올라간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중소형주가 안 된 이유는 3월에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 허용이 아니라 재개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개별 종목 많이 온 것들이 이런 것들 좀 타겟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건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돼봐야 어차피 선물도 있고 종목 선물도 있는 대형주 이거 편안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살고 팔 수 있는 거. 유동성 장세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소형주가 최근 들어서 보면 빠질 때 덜 빠지고 어제 같은 날도 이제 지수 상승이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코스닥 내에서도 대형주가 안 좋고 중소형주가 좋고. 초스닥 내도 대형주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안 좋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증권회사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를 좀 봐라. 그런 리포트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상반월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의 장세는 전형적으로 대형주 장세였는데 이제 대형주가 더 올라가기 좀 힘든 거 아닌가. 왜? 지수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게 랠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500, 어제도 4,000, 5,000 얘기가. 실제로 그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가 않은 게 대형주 장세가 돼버리면 중소형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외를 받으면서 극도로 소외받으면서 지수는 올라가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를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봐죠. 왜? 우리가 보는 건 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체 장세를 위해서도 건전하게 순환하는 게 좋겠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또 코스닥. 거기다 또 어제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금융위기재부의 업무 보고에 연기금에 코스닥 시장 편입을 진작시킨다. 인센티브 준다. 이런 것도 사실 코스닥 시장에는 굉장히 좋죠. 수급에 가장 민감한 건 소형주거든요. 삼성전자 수급을 우리가 좌우할 수가 없잖아요. 중소형주는 어떤 정책의 수용성 그리고 수급의 어떤 반응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주를 좀 보자.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가운데도 리얼 옵션이 많이 있는. 진짜 반응을 했다면 그중에 하나는 정. 솔직히 얘기해봐요. 뭘요? 대형주 산 거 아니야? 제가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에 영향을 줄까 봐 제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제 막 난리 났어. 절대 삼성전자 사지 마라. 절대 테슬라 사지 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곧 드리지 마세요, 제 투자는.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젊냐 안 젊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 분위기는 젊는 분위기 같아요. 어제 아침에 염성원 부장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LG전자가 애플카 만드나요? LG전자가 더 많이 오르네요. 그랬잖아요. 기아차보다 LG전자가 더 많이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LG전자의 사업 부문 중에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포기한다. 이런 시사하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부를 포기하는데 주가가 올라요? 왜? 누적 적자가 5조예요. 제가 아마 3프로 TV 진행하면서 LG전자 얘기만 할 때마다 LG전자는 이거 결단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 몇 번 드렸었잖아요. 결국은 어제 LG전자 권봉석 사장이 MC부문이죠. 스마트폰 사업을 접겠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건 통상 접겠다는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들도 있는데 오늘부터 바로 접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주잖아요. 그리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업계에서는 또 증권시장에서는 LG전자 드디어 만성 누적 적자를 계속 키우고 있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포기한다. 그거를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무려 12.84%가 올랐어요. 16만 7천 원.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난 닫을 거라고 생각했네. 사업부를 포기한다는데 그럼 시장에서는 잘했어. 빨리 포기하고 LG전자의 방향성은 뭐야? 지난번에 마그나랑 뭐 한다면서 전장 그런 거 하란 말이야. 가전 전장 쪽으로 집중해라. 계속 걸림돌이 되잖아요. 실적 발표하는 게 나머지는 다 좋아. 가전도 좋고 전장도 흑자전환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모바일 쪽에서 역시 또 적자가 크게 낫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상소문 폰도 나오고 윙도 나오고 더블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 아닌 정체. 그 안에서의 어떤 땅 따먹기 이런 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G전자도 그렇게 적응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제 시장을 볼 때 LG전자를 보는 투자자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팔아야 되고 또 정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인력의 구조조정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LG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업 이런 쪽에서도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돼서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는 길. 그게 아마 우리 시장에도 보면 PR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상승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100일에 있다는 뉴스까지 뉴스3에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뉴스3 이렇게 정리하면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등등 한번 또 짚어볼 것들이 있죠. 우리 미주미의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하세요. 바로 이항영 대표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럼 2시까지는 그리움이 되는 거다. 이어서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